200원 이었는데 제가 샀때는 지금 200원 이여 지금도 아 지금도에요? 월슨 50원 아니었나 그립다 50원 이었어 50원이요? 언제에요 그거는? 50원 한 100원 정도 하지 않았었나요? 혹시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검정고무신 시절? 혹시 100원이 지폐였던 시절? 10원 지폐 1원 동전 와 이분들 달리는 것 봐 아 빠르시네 먼저 차원이 먼저 가셔서 몸빵 하신 다음에 오케이 뒤에서 쉴드 키고 빵빵빵 오케이 오케이 한 개 먹어주고 아 아이고 아 맛있다 아 못 먹었는데 아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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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 창조경제 냈어요 흐흫 이거 혼자서도 그거 할 수 있어요 혼자서도 이킬 먹을 수 있어요 한 타이탄으로 아 타이탄 피 다 깎고 그거 뭐지 게이지 내려가잖아요 네 그때 한 번만 네 그 다음에 이킬 먹어요 우리네 쉴드 차오님? 네 차오님의 피 다 깎으신거 제가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어 그러네 어 같이 먹을 수 있네 안 돼 탑복 그쵸 어 그러네 좋네 이거 해그 플러시 안 보이세요 지금? 어 괜찮은데요 이거? 같이 먹기 진짜로 일어주지마 이거 버그라고 치는거 맞죠? 버그라고 치는거 맞죠 타이탄이랑 자동 타이탄이랑 따로 보는거 같아요 삐삐거리면은 서영하면은 그거던데 자동 타이탄 킬로 들어가던데 네 근데 어쨌든 둘다 타이탄이기 때문에 뭐지? 어 다 나가버래 근데 연결중 있어가지고 연결중 연결중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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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우린 처지나 뭐 딱 이게 이 하늘에서 사회탄 떨어질 때 얘기하고 더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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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그야? 이거 버그라고 치는 거 맞나? 와 이것도 버그 야 이런 버그가 있었네? 야 살...